살랑살랑 가을바람과 햇볕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군요. 여러분께 힐링포유! 휴일에 신나게 놀다가 오른쪽 팔목에 엘보가 와서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락한 원투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철, 버스, 사무실, 안방에 쪼그려 앉아서 엔조이 포유! 오랜만에 원투를 던질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가슴이 퍽차오릅니다. 출발해봅시다. 가슴은 활짝 펴고 힘차게 아샤! 에구먼이나 던지자마자 강력한 입질이 오네요. 물었나? 엄청 강력했는데 아이 물고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망댕이 새끼 같은데 가을에는 또 망댕이가 최고죠? 하하하하 자 오늘의 첫수 부품 꿈을 안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포유 아샤! 아샤! 차차차차차! 오! 묵직합니다. 묵직해! 어우! 엄청 큰데? 어이 뭐지? 어이 씨 뭐야? 아 저게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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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복인데요 참복! 참복 새끼예요! 오늘의 첫수 제수태기 참복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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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의 새끼 비싼 놈인데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하하하하 놔주도록 해봤습니다. 멀리멀리 꺼지삼! 아샤! 첫수로 제수태기 포거를 잡아서 그런지 지금 앉아서 손만 쉬고 있습니다. 좀 더 신선한 지랭이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으쌰! 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그지지! 아아 망댕이 큰거 몇마리 잡아다가 매운탕이나 끓여먹을라 그랬더만 어떻게 되신거신미요? 너무한거 아니신메? 아아이 시부랭! 설마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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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있는거 맞겠죠? 꺼내도 되겠죠? 있는거 같기도 하고 없는거 같기도 하고 모르겄습니다. 아이씨! 일단 꺼내보도록 할게요. 에라이씨! 아이씨! 아이씨! 바늘줄이 또 터졌는데 위에도 터지고 밑에도 터지고 벌써 다섯개째 터졌는데요. 아무래도 범인은 이새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놈들 이빨이 날카롭거든요? 아! 환장하겄네. 좀 먹을수 있는게 올라와야지. 어? 아이씨! 아이씨! 죽겄네. 너이씨! 바늘 끊어먹지 말란 말이야. 어? 너 요번만 살려준다잉. 아이 그지같은 덥 아이씨 아 우리 포그새끼들이 줄을 아주 잘 잘라먹네요 입질이 퍽 하고 왔다가 잡힌 줄 알고 꺼내보면은 바늘 줄은 잘라먹고 바늘도 없고 지랭이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 환장하겄습니다 지금 남은 바늘이 3개밖에 없는데 일단 딱 한시간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오늘 빵대기 새끼 하나 못잡고 어 뭐야 왜이렇게 무거워 아이씨 또 포거잖아 아 환장하겄네 와 대박 바늘 또 잘라먹었어요 와 진짜 너 대박이다 어? 어이씨 도대체 몇 개를 쳐먹는거야 바늘 없다니까 어? 아이씨 집에가서 바늘 먹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씨 너이씨 아이고 너이씨 이빨 좀 보자 어 대박 토끼 이빨이에요 토끼 이빨 아 대박 대박 아이 나쁜 새끼 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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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거만 나오지 마라 고거만 나오지 마라 고거만 나오지 마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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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놈 새끼 뜨는 복수를 나눈 법 저는 시방에 다시 복수하러 오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힐링을 만끽하셨기를 바라며 에밀바디 힐링 포 유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